새출발 새친구 신난다! 새로 지은 경주장이라 씽씽 달려도 바퀴가 하나도 안 아파 그러게, 바닥이 정말 부드러워 정비선 운동 얼마나 멋질까? 보러 가자! 응! 우와, 대단하다! 어디 바퀴를 얼마나 빨리 바꿔주는지 시험해볼까? 어휴, 진짜 빨라 이런 데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간 나도 진짜 선수가 될 수 있겠지? 넌 꼭 멋진 선수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시간 좀 재줘 당연히 해줘야지 그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루시. 난 스피더야. 저기, 솔직히 나 너처럼... 그러니까, 유나리. 너처럼 예쁜 차, 자동차... 너처럼 예쁜 자동차는 처음 봐. 고마워. 쟤는 누군데 저렇게 예쁜 척을 해? 나도 경주하는 거 정말 좋아해. 정말! 스피더! 마을 한 바퀴 안 돌 거야. 우리 둘이 가기로 했잖아. 어, 그랬나? 그건 나중에 하자, 페라. 루시는 이사 와서 우리 동네를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야. 내가 마을 구경시켜줄게. 같이 안 갈래? 좋아, 나도 가고 싶어. 나도 같이 갈래, 스피더! 우린 가면서 경주도 할 건데. 뒤따라 오려면 힘들 거야. 네가 누굴 따라간다는 건데? 이따 보자, 얘들아! 나랑 한 약속도 어기고,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. 어떻게 처음 보는 애랑 저렇게 좋아하면서 갈 수가 있어? 스피더, 정말 실망이야. 맞아. 새로 생긴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. 스피더가 루시하고만 놀게 내버려둘 순 없어. 스피더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어? 그래! 스피더는 빠른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나도 빠른 자동차가 되면 되지, 뭐. 얘들아, 너희들 나 좀 도와줄래? 어휴, 도와줘야지. 좋아, 무조건 좋아. 변신한 내 모습을 스피더한테 빨리 보여줘야겠어. 얘들아, 정말 고마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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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 페라는 친절하고 똑똑하거든 페라는 절대 경주용 자동차는 못 댈 거야 그렇지만 그것도 상관없어 페라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니까 어머 비가 와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러워서 위험해 빨리 경주장으로 돌아가자 난 스피더를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경주용 바퀴가 멋지다고 좋아했는데 이 길에서는 자꾸 미끄러지잖아 어떡하지?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 다들 여기에 있었네 어? 근데 페라는? 어? 너랑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? 맞아 너 찾으러 아까 나갔단 말이야 네가 루시한테만 관심을 보이니까 경주용 자동차 모습으로 변신도 했다고 어? 어떡해 그럼 나 때문에 베라가 밖에 혼자 있는 거야? 이 빗속에 내가 베라를 찾아야 해 베라! 내가 베라에게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베라 미안해 어딘가야 베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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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살려주세요! 어? 도와주세요! 살려주세요! 스피더, 와줬구나 고마워 걱정만 페라 내가 꺼내줄게 자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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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하... 너무 미끄러워 도와주세요! 잘렸어요! 호잇! 안녕! 어머나! 스피더, 페라, 괜찮니? 어... 근데 여기선 못 나가겠어 아, 걱정 마! 친구들을 불러올게! 하... 스피더랑 페라는 왜 아직 안 오지? 얘들아! 스피더랑 페라가 주눅구덩에 빠졌어! 빨리 가서 도와줘야 해! 으악! 고마워, 케미! 아... 아... 난 잘은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멋지게 변신해야 할 때가 아닐까? 그것도 빨리!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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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구해주려고 한 거 정말 고마워 넌 나랑 제일 친한 친구야!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! 제일 친한 친구? 글쎄... 니가 루시한테 하는 말 다 들었어 페라는 빠르지가 않아 페라는 경주용 자동차가 될 수 없어 그런 말... 어, 어... 그럼! 그 말도 들었겠네! 넌 친절하고 똑똑하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라는 말 어? 그 말은 못 들었는데? 어... 어... 페라... 루시가 나타난 다음부터 넌 나랑 다른 친구들한텐 관심도 없잖아 빠른 루시만 좋아... 미안해... 근데 페라! 난 니가 빠른 자동차가 아니라도 좋아 넌 언제나 최고의 친구니까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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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스피더! 페라! 괜찮아! 그런데! 우리 좀 빨리 꺼내줘! 문제없어! 너 먼저 올라가 페라!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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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라!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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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너야 스피더! 응?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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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으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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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모두들! 우와! 대단해! 스피더! 넌 이런 멋진 친구들이야 정말 좋겠다! 그래! 맞아! 어, 얘들아! 나 때문에 많이 서운했지? 정말 미안해! 으흑! 솔직히! 루시를 알게 된 게 기뻐서 너희들은 잠깐 잊고 있었어 괜찮아, 스피더! 이해해줘서 고마워! 그럼! 어서 페라부터 집에 데려다주자! 많이 힘들 거야! 흐흑! 내가 옆에서 같이 달려줄게! 흑 흐흑! 하하핀? 그렇게 Magnus www.Sわか orden해서